네? 뭔 소리야? 한 번만 사람이 알면 그 정도 따라가면 다 나와 자세가 무조건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지도 않고? 돌잖아 내가 안 돌았잖아요 처음에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되면서요 아따 이 사람아 저 말로 또 간가 그냥 넘어가야지 그쵸? 다 거짓말이지 변세방 들으라고 하는 소리 진짜 그 소 그러니까 이제 씨름은 성수했습니다 변세방 집에 갔을 때나 변세방이 왔을 때도 이렇게 한 번 알아서 봤지 변세방 오면은 그냥 항상 멀고도 가까운 장인 은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육체적으로 접촉을 안 하고 했는데 만스도 가라앉고 보고 같이 자보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러니까 변세방 하는 것이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웃고 그랬지 어제까지는 내가 마음이 확 안 열렸지 어쩌니까 이렇게 자면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지 정말 지하 단순한 네 잠시만 아 여기 아 아 아 아우 장애 잘 줬라니까 예 지금 대법 못해 가지고 퐁발 퐁발 넓 줄 알아 금방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야 된장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된장 새로 뜬거예요 오래. 아 여기 있네. 이거 된장 안에 있는 거 보고 냄새 맡고 들어오거든. 가져가고 가져가고. 아버지 이렇게 일찍 이거 설치하러 나가신 적 있으세요? 처음이세요? 처음이시고. 근데 이게 잡힐까요? 잡히지. 진짜요? 잡히는 잡히는데 양이 뭐지. 양이요? 같이 봐봐. 이거 한번 해보세요. 아버지는 이거 많이 잡아보셨어요? 몇 번 해봐. 몇 번이요? 물이 그래도 꽤 있네요? 네. 하늘 깊으니까 물이 많지. 많잖아 이봐. 고기가 많네. 많아요? 엄청 많다. 여기 붙잡아. 여기. 많지 그지? 여기 많잖아. 여기가 많이 봤거든. 여기 가자. 많지 그지? 저 그렇게 조그만 거 잡는 거예요? 저 조그만 거 잡는 거예요. 크고 아냐? 좀 더. 단불 수에서 세야 되니까. 단불 1만큼 주실라고. 단불 1만큼. 3분의 1만큼이요? 3분의 1만큼이요? 아. 다 단불이지 뭐. 아 이거 남겨가는 게 아니니까. 그래. 옆에 묻히면 안 된다. 아 옆에. 고기 안으로 밖에 묻히면. 밖에 고기가 그거 먹으니까. 아버지. 이거는 뜯겨나갔는데요? 오 마이 갓. 이걸. 네. 어떻게 만들죠? 이거 있네. 이런 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? 어. 천만 있으면 잘라서. 아버지. 양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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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괜찮지. 양말이 부실해. 어머니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? 이거? 안가대감 드리고. 잊어버렸다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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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저 좀 알겠네. 근데. 양말로 잡은 고기 먹어도 돼요? 양말로? 네. 네.. 아 이거. 물이 높은데.. 물을 미워주잖아.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될 거 같아요. 할머니인데? 에이. 양말로 잡았다고 그러면? 양말로 이용해서 잡는 사람들은 저희들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.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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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한데요 이거. 근데 아버지 좀. 좀 보기는 좀. 안 좋네요. 어? 만약에 양말이 없었으면요. 펜트라서 벗어버렸어요. 펜트라서? 벗으니까요. 그래도 낮잖아요. 그렇지. 드라자로. 다 가져갔어요? 다 가져갔어요. 정말 다 벗고 있다가. 꽤 깊은 것 같은데. 조석아. 잘 잡히고 있어요. 잘 잡히고 있어요. 벌써 들어가요? 응. 오 몰려들어요. 네? 몰려들고 있어요 지금. 당연하지. 난리 났어요. 난리 났어요 지금. 동네 잔치 벌어져서 잔치. 다 모이고 있어요. 얼마나 잡히고. 얼마나 잡히고.